강원도민들이 문화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민 18.2%만이 문화예술 공연장이나 전시장, 스포츠 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을 경험해 경북과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. 전국 평균은 24.1%였고 가장 높은 세종시 30%, 서울 29.5% 등이었으며 가장 낮은 경북은 16.1%였습니다. 강원도민의 문화여가활동 유형은 영화관람이 69%로 가장 많고 스포츠 관람 21.2%, 미술관 관람 19.1% 순이었습니다.